1. 수호가 수호하는 것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몇 가지가 있죠. 일명 수호가 수호하는 것들. 우선 저를 전 세계에 알린 음악이 있을 테고요.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멋진 춤도 있겠죠. 때로는 배우 김준면으로서 펼치는 연기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겠죠. 맞죠. 그리고 이것도 챙겨야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서울시 희망 2배 청년통장 저축금액을 무려 2배로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에 사는 일하는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고 가입 문턱을 낮춰 참여 기회도 늘어났죠. 저 수호가 수호하는 서울시 희망 2배 청년통장 꿈도 미래도 놓치지 마세요.